화하다 느낌까지 들 정도로 시원하다 이 에센스가 엄청나 바닥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겠지? 얘가 왜 랭킹에 계세요? 탄생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무난하다고요 끄 끄 끄 끄 끄 끄 끄 코오오오오 쿠션 광이야 그냥 미칠 광 돌았어 재구매율이 좀 높은 토너긴 하더라고요 조금 끈적하게 남는 앰플이에요 저도 이거 우리 엄마 화장대에서 사비지 가격이 높은 만큼 좀 효과가 있어야지 흥 너 어디 한번 해봐 보습 유지력이 되게 좋습니다 귀여운 게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촉촉하게 올라가는데도 건조하다고 느꼈는지 나는 모르겠어 방금 피부과에서 150만원 200만원 쓰고 결제 갈기고 나온 사람 같아요 정말 할부 없이 캐시로 갈기고 나온 사람 같아요 색감이 안 올라가요 그런 점 때문에 아쉬웠던 분들은 이거 신상 진짜 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우들 당신들은 내 마음의 영원한 플라워 꽃이잖아 그래서 꽃을 한번 들고 왔어요 오늘도 반가워요 제이미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미와 사랑하는 미우들 제가 6월자 생일이에요 그래서 소속사에서 이렇게 생일 케이크를 보내주셨는데 제 생일의 영광을 한번 우리 미우들에게 잠깐 돌려보고자 제 케이크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케이크가 너무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한 케이크는 내 생에 처음 봐서 좀 신기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케이크가 요즘 너무 잘 나와 아무튼 저와 같은 6월자 생일자가 있다면 축하드리옵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를 낳느라 고생하신 엄마께 박수 한번 드리자구요 제가 엄마니까 헬스장에서 철은 못 들어도 마음속은 철을 들었다고요 케이크는 다시 냉장고에 넣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딸이 제 생일선물로 이걸 주었어요 언제쯤 이 자식이 철이 들어서 이거 말고 제 속마음이 나왔죠 너무 귀엽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바로바로 저번 우리 다이소 팩폭 살말 리뷰 기억하시나요? 우리 미우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항상 뭐 리뷰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데 메이크업을 떠나서 그냥 팩폭 살말 컨텐츠를 좀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 메이크업은 안 하고 올리브영 팩폭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본롱부터 들어가자면 우리 미우들과 저 올리브영 가면 랭킹부터 쭉 보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구매해왔던 그 화장품들이 모두 다 코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저 제이미가 우리 미우들과 함께 소비자인 만큼 굉장히 주관적으로 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을 좀 말씀드릴까 하면 저는 수부지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너무 까다로운 피부죠 그리고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는 진짜 깨끗하고 탱글탱글한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컨디션이 진짜 나쁘다면 트러블이 짜잘하게도 올라오고 화농성 여드름도 올라오는 개복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TMI를 뿌리자면 퍼스널 컬러는 여름 브라이트 톤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관적으로 리뷰를 하는 만큼 제가 나부된다고 이렇게 나부나부나부나부된다고 해서 모든 미우들한테 안 좋은 제품은 아니라고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평화의 비둘기예요 브랜드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영상을 덜덜 떠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자 그럼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개복지 피부로서 사실 스킨케어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스킨케어 제품을 사서 쓰는데 좀 두려움을 느끼는 편인데요 그중에서도 저의 이 만족도를 굉장히 충족시켜줬던 제품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데일리로 정말 잘 쓰고 있고 예전부터 많이 추천해왔던 우리 미우들은 알 거야 스킨케어 패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셀퓨전C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인데요 얘가 아주 시원해서 이 시즌에 쓰기 좋은 토너 패드거든요 이거 일단 면이 엄청 얇은 거 지금 육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에센스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 피부에 올렸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화하다 느낌까지 들 정도로 화하다는 게 따갑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시원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쿨링감이 드는 그런 패드인데 제가 항상 메이크업 베이스 깔아주기 전엔 열 내려주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여름 화잘목 패드로 항상 추천했던 패드인데 쿨링감이 드는 이 시원한 진정 에센스가 진짜 한 꼬집 들었는데 이 에센스가 엄청나 바닥 닦아야 된다 나 웬일이니 나 바닥 청소 언제 한다니 하여간 바닥이 이렇게 흥건해질 정도로 에센스를 가득가득 담고 있는 펩토로 너무 적격인 너무 잘 만든 토너 패드입니다 자 이제 토너 패드 랭킹템 중에 보여드릴 기가 좀 두려운 제품인데요 무서워 이게 진짜 너무 유명한 랭킹템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아쉬웠던 제품입니다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패드인데요 일단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이요 예민한 피부에 좋은 성분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패드 면에 대해서 약간 아쉬웠던 게 면이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거즈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거즈 같은 면에 비해 에센스가 되게 풍부해야 되는데 머금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닥터로 사용했을 때 보풀이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 겉에도 지금 살짝 보풀이 있는 느낌? 팩토로 쓰기에도 좀 크기가 아쉽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겠지? 사실 저는 메디힐 다른 기초 제품들은 잘 쓰고 있는 건 있으나 이 패드는 랭킹템에서 살짝 아쉽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올리브영 랭킹템에서 아주 잘 나가는 우리 독도 토너 그렇게 존나 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무난한 토너더라고요 정제수로 만들어진 그냥 진짜 수분 토너예요 판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무난하다고요 2만 원 후반대에 이 500ml 살 수 있으나 얘는 아무 죄가 없다고요 근데 얘는 성분이 그냥 아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촉촉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다이소에서도 예만치 순하고 성분이 괜찮은 애들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플랫폼에서 찾아봤을 때 같은 용량을 가진 토너인데 훨씬 저렴한 가격대의 토너를 찾아냈거든요 비욘드 엔젤 아쿠아 보습 장벽 토너예요 얘는 랭킹템은 아닙니다 왜 안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독도 토너와 같은 500ml이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써봤는데 보습력이 굉장히 짱짱한 제품이에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피부에 뭐가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사용했을 때 나쁘진 않아서 나름 추천해보고 싶었어요 얘도 제형이 가볍지도 않고 막 무겁지도 않은 그런 제형이에요 촉촉하게 보습감을 어느 정도 주면서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리뷰를 보니까 재구매율이 좀 높은 토너긴 하더라고요 토너 유목민의 가성비 좋은 토너 찾고 있었다면 살짝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흔적 케어템 찾고 있었던 분들이면 이 구간을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센텔리아 24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맥스 공병도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지금 또 광고하는 거야 언니? 하면 광고 아닙니다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고 실제로 뭔가 좋아지는 게 내 육안으로도 보여져서 계속 쓰게 되는 제품이라 저는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 제형이 여름에는 지성분들에겐 진짜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제품이라 얘 말고 이 여름에는 요거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리페어 앰플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조금 더 제형이 아까 걔보다 훨씬 더 가벼운 애거든요 특히 레티놀 성분 들어가 있어서 레티놀 입문자들이 쓰기 좋은 레티놀 앰플이고요 여드름이나 뾰루지 흔적에 좋다고 하는 시카 앰플이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아무래도 레티놀 성분 덕분에 피부결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 꼭 추천하고 싶었어요 저도 레티놀 성분으로 굉장히 피부결에 도움받은 거 알고 계시죠? 흔적템 올리브영에서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요거 슬쩍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애교용 아이템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사랑해요 넘버즈인 죄송해요 넘버즈인 글루타치온씨 흔적 앰플 나 목소리가 떨리네 일단 썼을 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한테는 살짝 자극적이었어요 비타민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항산화 포뮬라로 이루어진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앰플은 확실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자극적이었는지 따가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쓰고 못 썼던 제품이라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앰플인데 다른 넘버즈인 제품들은 되게 잘 썼었거든요 그리고 잘 맞았었는데 이 제품은 유난히 좀 안 맞더라고요 나름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인데 따가웠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비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용기가 너무 까매요 썬팅이 돼 있어 그래서 차도 썬팅이 돼 있으면 그 안에서 인간들이 나한테 욕을 하는지 그 안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 물론 전 음침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 남았는지 몰라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이게 제형이 딱 되직한 게 느껴지시죠 마무리감이 조금 끈적하게 남는 앰플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열이 올랐을 땐 더욱더 약간 그 열을 꽉 잡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피부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이런 제형이 오히려 좀 보습감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쫀쫀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쫀쫀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끈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그리고 이제 아이크림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유세린 하이알루론 3X 아이크림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아이크림이고 그리고 아이크림 부문에서 랭킹 1, 2위를 다투는 아이크림인데요 좀 가격대가 사악해 가격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아이크림이니만큼 구매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되는 아이템인데요 저도 이거 우리 엄마 화장대에서 샤비지 한 아이템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요 개인적으로 한번 쓰고 안 썼습니다 가격 대비 효과를 잘 못 느꼈던 제품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가격이 높은 만큼 좀 효과가 있어야지 너 어디 한번 해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제가 그런 걸 수 있는데 아무튼 좀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이게 제형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정도의 크림 제형인데 눈에 바를 때 조금 이렇게 흡수를 잘 시켜주시면 흡수가 어느 정도 잘 되는 제형입니다 근데 무게감이 있어서 보습력이 좀 많이 좋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눈가가 또 살짝 다시 건조해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습 유지력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 엄마는 또 잘 맞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되게 사람마다 호불호가 되게 잘 갈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 뭐 그냥 완전 비추템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쏘쏘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아이크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랭킹템인가? 랭킹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에스네이처 아쿠아 소이 요거 아이크림이에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아이크림에 비해 가격은 진짜 몇 분의 1도 안 할 거야 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굳이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유세린 아이크림에 비해 더 되직한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더 좀 따로 놀 수 있는 제형 조금 더 되직해요 진짜 되직해 근데 제가 눈가가 진짜 건조한 편이라서 요런 되직한 아이크림을 선호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 근데 여러분 얘가 이렇게 되직한데 보습 유지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깊이 보습감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광 도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크림이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사실 25g 밖에 안 돼 근데 강력합니다 근데 진짜 얘도 향이 없고 아무튼 진짜 호호 극호 극호호 아줌마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말 바르고 나면 쫀쫀해서 제대로 된 딱풀 바른 거 같아요 대신 주의할 점은 얼굴에 세럼이나 스킨 바르고 나서 피부에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얘를 그냥 바르면 좀 많이 겉돌아요 그리고 좀 잘 안 발리고 잘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스킨케어들이 다 흡수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라주셔야 얘의 진가를 아실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쫙 발라주면 얘 눈가도 같이 탱탱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세정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에이프레이스킨의 당근 클렌징 밤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청소 이모님이 매주 저희 사무실에 오세요 근데 그거를 이틀 전에 제가 다 쓴 공병을 여기 놔뒀었는데 그걸 치워버리셨나 봐요 그게 지금 아무 데도 없네? 큰일 났어 아무튼 제가 인증샷을 여기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진짜 반통을 다 썼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 에이프레이스킨 당근 클렌징 밤을 왜 써봤냐면 SNS 광고에 엄청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좋나 하고 제가 엄청 써봤던 거거든요 열심히 테스트 해봤는데 그렇게 블랙헤드를 없애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세정력은 좋습니다 클렌징 밤이 뭐 다 그렇듯 클렌징 밤 역할을 잘합니다 무난해요 잘 지워지는 편에 속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눈 시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당근 클렌징 밤 때문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턱 쪽에 좁쌀 트러블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좀 이거는 더 판단해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근 클렌징 밤이 살짝 유분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 당근 클렌징 밤 때문인 거 같은데 계속 그 클렌징 밤을 의심했단 말이야 근데 또 리뷰를 봤는데 저처럼 개복지 피부분들이 당근 클렌징 밤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종종 트러블이 좀 올라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리뷰를 좀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 리뷰를 좀 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최근에 또 내돈내산한 비건 이펙트 아 이거 너무 좋아 제가 재작년에 광고 제품으로 만나서 진짜 2년 가까이 내돈내산 하면서 쓰고 있는 젤 클렌저입니다 얘는 진짜 꾸준하게 추천할 거예요 너무 좋아 비건 제품이기도 하고 성분이 그만큼 진짜 순합니다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민감성 개복지 피부분들을 위한 저자극 클렌저 제품이고요 계속 꾸준히 피부 결이랑 묵은 각질을 좀 순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클렌저예요 얘를 쓰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피부가 결광이 나는 그런 젤 클렌저거든요 그리고 속 당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젤 클렌저예요 그래서 진짜 저처럼 개복지 피부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젤 클렌저고 펌핑 한 번으로 거품이 샥 잘나는 젤 클렌저예요 그래서 세안할 때도 되게 순하고 촉촉하게 세안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건조하지 않게 세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울령해서 꾸준하게 품절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제 여름이라서 파데프리 많이들 하실 거고 톤업 선쿠션 관심 많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테스터 해봤던 톤업 선쿠션 제품들 중에 추천하고 싶은 제품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제품 두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는 먼저 식물나라 뽀얀 쌀 생기... 발음 주의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왜 랭킹에 계세요? 라는 생각이 드는 쿠션입니다 버노버노야 나불이야 아무튼 이 버노버노 얼굴 케이스만 아니었어도 안 샀을 거매 귀여운 게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아무튼 이 식물나라에서 나온 이 톤업 선쿠션은요 뽀얀 화이트 컬러랑 생기빛이 컬러 이 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생기빛이 컬러는 개인적으로 톤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른 느낌이에요 진짜 색깔이 너무 안 예쁩니다 그냥 좀 누락고요 변색된 복숭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예쁜 비비 컬러에요 그래서 톤업이라기보단 다크닝온 컬러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뽀얀 화이트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형 자체가 수부지인 저에게는 살짝 건조한 느낌의 플러스 각질 부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코 옆이 좀 떠요 그래서 건성인 미우들에게는 불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코스놀이 블라썸 톤업 쿠션 클리어인데요 파데프리는 하고 싶은데 톤업이나 선크림으로는 부족했던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이 컬러가 좀 맑은 베이지 컬러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핑크 컬러나 아예 화이트 톤의 선쿠션보다는 살짝 커버력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호이고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 C로고가 같이 섞이면서 이 핑크빛 베이스가 살짝 섞이면서 화사함이 살짝 플러스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외선 차단지수도 높아요 SPF 50 플러스에 PAE 4 플러스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각질 부각이 심한 선쿠션이라고 못 느꼈고 피부에 척척척 잘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찍다가 그 다음 제품을 찾느라고 고생을 하는 나머지 내일 촬영하자 하다가 그 내일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다음 제품은 랭킹을 차지하게 된 VDL 톤 스테이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세레니티입니다 얘는 사실 전부터 있던 아이템이에요 얘가 리뉴얼을 하고 나와서 용기도 바뀌었고 제형도 좀 더 얇고 촉촉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리뉴얼 후에 잘 쓰게 된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란 쿨톤으로서 피부톤을 보정하기 위해서 푸른 색깔 베이스를 1차적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편인데 얘가 쓰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또 수부지다 보니까 촉촉하게 이렇게 리뉴얼 되고 나서 좀 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쓰다보면서 느낀 점은 스킬이 중요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화장 짬바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화알몬 여러분들 아니면 화장 초보 그리고 화장이 좀 익숙하지 않거나 화장을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 자칫하다가는 각질 부각이 좀 있다고 느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타입이 건성이신 분들이나 저처럼 수부지 분들 메이크업 베이스 쌓는 데에 있어서 고수가 아닌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바르거나 많은 양을 그냥 막 펴바르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기초 케어를 좀 탄탄히 해주시고 소량만 발라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지속력이 높다고 느꼈던 톤업 베이스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쿠션 편인데요 이거 계속 랭킹에 올라와 있는 제품인데 파네시카마누 세렘 쿠션입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엄청 추천을 많이 하던 제품 중 톱 오브 탑 쿠션이죠 그래서 저도 테스트 해봤던 제품인데 실패를 했던 쿠션이에요 소곤소곤 일단 피부가 되게 편안하고 촉촉하다고 해서 사봤어요 그리고 촉촉한 쿠션 중에서 지속력도 나쁘지 않다고 해가지고 제가 써봤는데 건성 분들에게 맞는 편인 쿠션이라 보송한 편에 속하는 쿠션들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좀 불호였던 것 같습니다 촉촉하게 올라가는데도 건조하다고 느꼈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랭킹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체 삐- 다음! 그리고 어뮤즈 이 영상 나가도 되는 거 맞니? 나 맞는 거 아니니? 쿠션은 여러분 호불호가 가장 있는 제품인 거 아시죠? 비난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 영상을 소비자 입장으로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 쿠션은요 사실 발랐을 때 정말 피부가 예뻐 보이는 쿠션이에요 진짜 피부 예뻐 보입니다 방금 피부과에서 150만원 200만원 쓰고 결제 갈기고 나온 사람 같아요 정말 할부 없이 캐쉬로 갈기고 나온 사람 같아요 근데 지속력이 좀 슬픈 쿠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먹구름이 오더라고 애들이 내가 아파 보인다 그랬어 그게 조금 아쉬웠던 쿠션인데 그날 제가 좀 신나게 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쿠션 피부는 진짜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수부지라서 그런데 건성 분들은 정말 만족할 수도 있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헤라 블랙 쿠션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쿠션 리뉴얼하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 주시고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신 쿠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쿠션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계신 정말 아름다우신 쿠션이세요 이번 여름 제이미 에스쁘아 쿠션 그리고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이 쿠션 두 개와 함께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컨텐츠에 이 쿠션은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쿠션은 제가 오늘까지 이 쿠션 추천하면 거의 3년 내내 추천하는 거라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지겹고요. 미우들도 지겨워하실 것 같고 이 영상을 편집하신 우리 편집자님도 그만 좀 말해라 제이미야 진짜 나 지겨워 나 오늘 편집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해가지고 이 쿠션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이거 추천할 거예요. 여름용 쿠션에 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계절 내내 이게 잘 쓸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헤라 블랙 쿠션 리뉴얼 됐고요. 쉐이드가 더 다양해졌어요. 기존의 21호 분들이라면 17호를 추천드리고요. 저도 17호 써요. 17호 쓰셨다면 13호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얘 발림성도 진짜 좋아졌고 지속력도 진짜 최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현도 정말 예뻐졌어요. 밀착력도 너무 좋아졌고 텍스쳐도 너무 얇게 찹찹찹찹 너무 잘 올라가요. 겉보석초 쿠션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쿠션이에요. 얘가. 제가 이거 저번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많이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격값을 해요. 진짜. 다음. 그리고 이제 팔레트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릴리바이레드 무드키보드 쿨 멤버십 컬러인데요. 예전에 여름 쿨톤 진단받고 좀 써가지고 팔렐레 팔렐레가 됐네요. 색감 자체는 되게 뽀용하고 예쁘게 구성이 되어서 잘 나왔어요. 명도도 잘 구분이 돼서 잘 나왔고 글리터들도 이렇게 쓰기 좋게 구성되어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얘가 색감이 안 올라갑니다. 발색력이 좀 약한 팔레트예요. 지속력도 좀 약한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가루날림이 살짝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 색감이 안 올라가요. 이거 눈에 올리면 그냥 허옇하니까? 조금 아쉬워요. 이게 피부톤이 정말 하얘신 분만 쓸 수 있는 팔레트야. 다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팔레트를 그래서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고요. 레터프롬 스프링입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컬러감이 맑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이렇게 샥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맑은 매트 섀도우인데 발색력이 되게 또렷하게 잘 올라가는 편이에요, 얘가. 그리고 색감 구성 자체가 웜, 쿨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너무 웜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은 요즘 유행하는 미지근 핑크톤의 팔레트라 그 화의 못들도 잘 쓸 수 있는 평화의 비둘기 팔레트예요. 좀 제가 요즘 많이 추천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팔레트임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자, 그리고 이제 휘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랭킹에 잘 올라와 있죠? 아직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구매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참 아픈 손가락의 아이템이야. 이게 좀 이슈도 많아요. 아직까지. 왜 그랬어, 휘. 내가 참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브랜드로부터 선물 받고 개인적으로 영상 컨텐츠로 너무 잘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너무 잘 썼는데 후숙화 이슈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근데 이슈가 있기 전에 딱 공장에서 갓 나온 제품으로 받아서 그 이슈 있는 제품을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 무슨 일 일어난 거야? 싶었는데요. 특히 이 위드아웃 컬러. 이 위드아웃 컬러가 제형도 많이 다르고 발색도 다르고 많이 질척해졌다고 해요.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썼던 제품이고 블러셔로도 예쁘고 립에 써도 블러리한 제형이 너무 예쁘게 표현돼서 메이크업템으로 되게 추천하고 싶었거든요. 후숙화 이슈는 뒤로 하고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대가 조금 아쉬워요. 가격대가 조금 세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후숙화 이슈를 겪었던 미우가 있고 가격대에 조금 아쉬웠던 미우가 있다면 대체템이 내가 하나 찾았어. 홀리카 홀리카 신상입니다. 얘가 휘보다 훨씬 싸요. 이거 제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색깔 마음에 드는 아이템 몇 개 골라가지고 샀거든요. 휘 푸딩팝보다 훨씬 좀 저렴하니까 이 가격이 가능한 거야? 싶었습니다. 제형도 또 괜찮더라고. 얘가 휘보다 더 단단한 제형이에요. 사실 살짝 더 단단하게 퍼트려지는 제형이고 휘가 유분감이 있는 버터처럼 펴발라진다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인데 더 에어리하게 펴발라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보시면 용기가 유리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용기가 되게 가벼워.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컬러가 위드아웃이랑 되게 비슷 무리하거든요. 살짝 뮤브가 더 뮤트한 느낌? 아무튼 개인적으로 필을 좋아하긴 하나 그런 점 때문에 아쉬웠던 분들은 이거 홀리카 신상 진짜 개 추천합니다. 블러글로이 립 틴트인데요. 제가 얘네 컬러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물론 입술을 되게 예뻐 보이게 해주는 글로우 립 틴트인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세 페이지에 보이는 립 컬러랑 내 입술에 올리는 립 컬러가 많이 다른 틴트랑 크게 많이 아쉬워서 이 글로우 립을 사실 분들은 진짜 올영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면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은근 빠르게 다크닝이 올라오는 글로우 립 틴트예요. 이 틴트는 살짝 좀 빠르게 올라와요. 그 다크닝이 변색도 좀 있는 틴트라 기대가 좀 많이 높았나 봐요. 제가 이 틴트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높았어서 아무래도 아쉬움도 그만큼 컸던 립 틴트였던 것 같은데 입술은 확실히 예뻐 보이는 립 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잘 써요. 잘 쓰는 립 틴트예요. 자 여러분 어서 박수 치세요. 클리오 뭐 한 거야? 클리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당신들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이야. 자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이거 클리오 신상이죠?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 코에도 이거 발랐어요. 오늘 하이라이터 요거 요거 이거 바른 겁니다. 요거 공이 말랑반 요즘 하이라이터 가격들이요. 용량은 개미 똥구멍인데 솔직히 가격은 너무 비싸. 그쵸? 좀 비싸잖아요. 국밥 두 그릇 세 그릇에. 근데 이 하이라이터는요. 용량도 괜찮고 용량 대비 가격도 올령에서 할인하면 아주 괜찮은 하이라이터예요. 무엇보다 이 광이 너무 도라방스입니다. 광이 촉촉하게 어느 정도 수분광이면서 이게 윤광이면서 약간 물빛 머금은 요 광이 광이야 그냥 미칠광. 돌았어. 제형이 젤리 텍스처예요. 살짝 이렇게 퐁퐁 들어가는 퐁신 퐁신 들어가는 젤리 텍스처인데 만지면 아주 계속 만지고 싶을 만큼 퐁실하고 부드럽습니다. 아주 보들보들해요. 요 수분을 살짝 머금었어. 1호는 요렇게 핑크빛이고 2호는 요렇게 베이지 빛이에요. 화려하다 쪽에 속하는 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음 그리고 미우들. 다 끝났는데 미우들 이거는 미용 소품의 랭킹템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어요. 올령에서 피카소 스파츌라 브러쉬 있잖아요. 3만 원 가까이 하나? 그러는데 그거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피카소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피카소 브러쉬 질 진짜 좋고요. 메이크업할 때 퀄리티를 향상시켜주는 아이템이 분명한데 스파츌라 브러쉬는 굳이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이 아깝거든요. 저 그 똑같은 브러쉬를 테무에서 900원에 또 살 수 있고요. 쿠팡에서 여러분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 피카소 스파츌러 브러쉬와 똑같은 기능을 해요. 진짜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돈을 훨씬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올령 랭킹템 살 말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미우들. 후우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추천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봤는데 저 안전한 거 맞겠죠? 브랜드에서 저 싫어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 미우들이 절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무튼 오늘도 이 말 많은 재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우리 미우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녕 안녕